Though we gotta say goodbye for the summer Darling, I promise you this I'll send you all my love 안녕하세요 마보쇽에 계신 분들 모두 새해 잘 맞으셨나요? 지난해에는 물론 항상 열심히 하시는 재현 이사장님이나 경숙 상무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저희 골무관 측방에 새로 들어오신 의영군과 지니쌤 그리고 늘 함께해주면서 저에게 큰 힘이 되는 태영쌤 올해도 작년에 해주셨던 것처럼 큰 도움 되시리라 믿습니다 네, 내시서 좋은 방송 같이 해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보쇽에서 계속해서 좋은 일들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멋진 한 해이길 바랍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 원하시는 소원 꼭 이루세요 고맙습니다